루다 그림 그리고 있어? 우와 루다 이거 뭐야? 찰칵 뭐야 찰칵? 뭔데? 카메라였구나 그래서 루다가 찰칵 거린거야? 어떻게 한다고 이게? 찰칵 아 찰칵 루다야 아빠랑 같이 그림 그려볼까? 알았어 아빠랑 루다를 그려볼게 앞머리가 이렇게 곱슬이고 눈이 엄청 커 눈이 엄청 커 입이 조그맣고 볼이 빵빵해 그 다음에 트레이드 마크인 옆머리가 곱슬이죠 이렇게 하면 루다 완성 이게 누구야? 루다 오늘 서우랑 사진 찍는 날이야 아빠가 좋아 서우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 엉클이 좋아 엉클 잠깐만 엉클이 좋아 아빠가 좋아 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해야지 응가 뭐라고? 응가 응가 하고싶어? 가서 응가해 응가 굳이 꼭 구석가서 응가를 하도록 응가 힘줘 아이고 아이고 요다 힘줘서 응가 다 Access 힘줘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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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는거지? 응가 안한거지 했어 안했어 안했어? 알았어 까까 까까 떨어졌어 야무지게 먹네 누다지? 누다 있어? 뽀뽀 응 응가 했잖아 응가 했으니까 응대기 씻어야 돼 알았지? 네 냄새 아 이게 순하네 내가 이거 쓰러니까 안 쓰더니만 오케이 오케이 얌전히 잘 앉아있네 그래도? 괴물 온다 괴물 누워누워누 그렇지 우유 엄마가 준비해놨어 씻고 나가서 먹자 응 안녕하세요 서우 안녕 가자 들어와 우린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빠밤 냐 냐 야 루다야 서우꺼잖아 이 자동차 에헤헤 서우 옆에 같이 타 같이 앉아있는거 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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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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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벌써 선수인데 서우 서우 뛰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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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 엉클 엉클? 엉클 계속 있어야 돼? 엉클 엄청 차질거야 자 하나씩 응 아니야 네 취향 아니야? 알았어 어 루다 야 루다 이거 사줘야겠는데? 그니까 요즘 점프 뛰는걸 좋아하더라구 오 그래 이렇게 좋아한다고? 루다도 사줘야겠다 나중에 이사가 한번 사줄게 엉클 자 엄마들 뭐하십니까? 더 없지 어? 아 이렇게? 그럼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네 너네 여기서 계속 놀아라 편하다 아쿠 응 하나 둘 셋 점프 루다야 꼭 사줄게 이사가서 이거는 잘한다 잘한다 엉? 슬프 잡시다 핸드폰 어디갔어? 여기가 지금 이거? 이루다 또 그새 이모 신발 신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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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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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좋아 가자 가자 빨리 와 뭐가 재밌는게 많다 그치? 우와 이거 뭐지 얘들아? 우와 이거 봐 귀여워 반짝반짝 거리는거 봐 아이고 사진 찍힌다 이거 돌로 빼줄게 어 아니야 여기는 아비규환입니다 얘 둘이 봐봐 귀여워 루다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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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 모자 왜 벗겨? 네 어? 루다야 서호 안아줘 서호 안아줘 서호 안아줘 서호 안아줘 일어나.. 일어나서 안아줘? 안아줘? 어 일방적이었어 서호 안아줘 루다 실현당했어 서호 불량학생 같아 서호 찍는거 봐봐 서호 뭐하고있어 서호 되게 잘 찍는다 그치 루다야 루다 응 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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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던질거야? 윙크 한번 해주세요 무서운 앵그리 루다 보여주세요 오늘 무서워 전화왔어? 누구한테 전화왔어? 우가 루다한테 전화왔어? 응 루다야 빵집에서 기다려 빵 빵준다는게 아니라 빵집에서 기다려 빵준다는게 아니라 루다야 서호 한입 줘 서호 한입만 줘 싫어? 빵 빵 루다 빵 포식한다 고마워 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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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가 먼저 타고있었잖아 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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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서호 서호 여우 같은 누구만 봐도 좋아? 잘 탔다 노래 어떻게 되는거야? 헐 좋아? 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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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앉아애들하고 지금 들어가 보고 있는 이 작업이 됐으니까 응, 같이 놀 거야, 둘이? 이야, 오랜만에 같이 논다 둘이 노는 걸 한 번을 관찰해 친구 때리면 안 돼, 이루다 수박 때리는데 수박 수박 맞아 또 아빠도 도망 온다, 또 아빠도 도망 아빠 어, 너가 해결해 아프 아프 아빠 거 유다야, 그치? 네가 노는 자리는 네가 청소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구석구석 깨끗이 유다야, 서우 줘봐 서우가 하고 싶대 서우도 한 번 줘봐 서우 한 번 해보라고 서우 한 번 해보라고 줘봐 울다 싫어? 넌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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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에어컨에 불빛이 들어왔어? 아빠 줄거야? 아빠 아빠? 아빠 안줘도 돼 루다 먹어 어 몇 개 없다 이제 어 몇 개 없대 빨리 먹는 사람 임자야 응 빨리 먹는 사람 임자래 어 루다야 서우 웃는다 서우 어떻게 웃어? 서우 어떻게 웃는다고 루다야? 서우 서우가 웃음소리를 안내고 웃으니까 너네 이제 자주 못봐 응 어떡하나 일주일에 두세 번 막 이렇게 봤는데 응 안줘 응 먹으려면 안줘 서우 먹을거면 여기 앉으세요 아 더 많이 먹어 더 많이 먹어 많이 먹었다 우리 루다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안 돼 아 뚜껑이야? 아이고 껴주세요 응 아니야 루다는 더 먹어 서우가 닦고싶다잖아 응 속상해 서우 루다 응 루다 뚜껑도 넣고 왔어 너 많이 먹었지? 아 소리 안좋아 그렇지 서우 소화 안되니까 등 두들겨줘 루다가 아니 세게 말고 살살 살살 그렇지 통통통해져 소화되라 그렇지 그렇지 더 더 더 계속 콩콩 힘들지 로다야 엄청 맛있는 자두야 응 줄게 엄마가 껍질 까서 줄게 로다야 어때 자두 처음 먹는건가? 응 탁 탁 에이 맘에 들었어? 유도야 꾹꾹까까? 꾹꾹까? 꾹꾹까까? 꾹꾹까? 응?